안녕하세요! 그리고 오이 새우는 조금 더 맛있다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냥 먹으면 이 맛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맛있네요 식감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 떡볶이 고구마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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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바삭바삭 와아아아ㅏㅜ 바삭바삭 치즈볼 오돌뼈 치즈볼 치즈볼 너무 맛있어 ㅠㅠ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치즈볼 바삭바삭 치즈볼 계란 초콜릿 안녕하세요! 여러분!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!